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와.. 지져불죠 여러분들 화봐 한개 지금 다 한개에요 미쳐버려요 진짜 이거 와.. 또 이것이 또 반기구만 앞에서 와.. 지져불다 진짜 이거.. 와.. 근데 너무 무섭다 내 썰불이 아니라 이 꼴이 마스크를 사러 갔어요 헉! 와! 학교인가? 아 뭐야? 십자가? 교회가 있나요? 여기 안에? 와.. 또 오늘 여러분들 폐교까지 보네 아니 폐교가 아니라 폐교회까지 폐교회까지 봐 와.. 전낭거하네 나도 씻어야 나 씻어야 나 뭐야? 뭐야? 다시.. 와.. 면총급.. 개대박.. 오늘 장난 아니겄다 누구있냐? 피아노 소리나 보이네 진짜로 화학문이 이렇게 많냐? 적어도 못나짓네 뭐야 이거 나.. 화학문전장이 이렇게 많네 뭔 소리야? 문이 열려있다 피아노 소리나 대박이다 혼자 왔어요 지금 마스크 사러 갔습니다 치푸라기 밟은 소리 안들려? 치푸라기 밟은 소리 치푸라기 밟은 소리가 치푸라기 밟은 소리가 치푸라기 밟은 소리가 치푸라기 밟은 소리가 치푸라기 밟은 소리입니다 치푸라기 밟은 소리가 치푸라기 밟은 소리 밟은 소리 HC 내 뒤에 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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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너 학교를 안 올라오고 그러는거지 와.. 존나히 지랍이네 뭐야? 배교 더 들어가야돼? 더 들어가야돼? 여기는 학교냐? 밀림이냐? 뭐냐? 여기가 뭔가있어? 여기는 뭔지 모르겠다 안개가 너무 진해서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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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냐? 그냥 숨어있어.. 나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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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하게 나오지마라.. 아따.. 화장실도 초대형이네.. 뭣 뭐야? 저거도 뭐있다 무슨 소리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악순소리냐 나 미쳐버리겠다 뭐냐 저거 뭐야 몽때리 뭔 소리야 또 뽑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성님들도 여기 와보이셔 진짜로 여기 와보면 저것이 진짜 뭘크락 같기도 하고 노숙자가 다리 각성민이 자랑하려고 다리 쭉 내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 다 나와라 진짜 생이 아니라 숙자성님도 다리 각성민이 자랑하는 줄 알았네 나 놀래라 놀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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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문이었네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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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거 뭐 바지? 저리 저거 늦게 올라가서 오지로.. 마스크 억투랑 샀어 토커랑 오다 보면 거기 빠지는데..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1..2..3..5.. 진짜 대규모네 나..우리 뚜껑이의 배경보다 분위기 더 인정 분위기..뒤에 또 모여 분위기 더 인정 분위기 인정 분위기 인정 분위기 인정 진짜 지름다 물음치는 소리 뭐예요? 물음치는 소리 뭐예요? 뭐야 저거 아니구나 저거 사람이 줄 알았어 시각한 거 너무 무서워 집중합시다 집중해 집중 탭도 그냥 알아서 온게 뭔 소리냐?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갱아지 소리가 뭔데? 갱아지 소리가 뭐야? 갱아지 소리가 뭐야? 완전히 뭉충이려고 빌리네 완전히 뭉충이려고 빌리네 완전히 뭉충이려고 빌리네 누구야? 이 꼴이 아니야? 이 꼴이 아니야? 이 꼴이 아니야? 뭐지? 뭐지? 앞쪽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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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와..누구야? 진짜 이 ㅅㅂ놈새끼 덧가리 x2 미친놈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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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뭐있어? 저 앞에 뭐있어? 잡아봐 구신 하나가 나왔었단 말이야 구신 하나가 나왔었다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 안쪽으로 들어가는가 어디로 갔는가 마스크 장착했어요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와..진짜 패기해.. 너무하네 지금 누구냐? 누구왔냐? 우리 따라하던거냐? 우리 지금 따라하던게 우리 지금 따라하던게 할말있냐? 할말있냐? 할말있든게 저기 한번 가보자 이름 난다야? 들리는사랑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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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대를 앞쪽 아까 만해도 아무 소리 안나와 그쪽 그거 인정합니까? 내가 구신에 적극있다고 말한 뒤로부터 저거.. 지 존재를 알리는거에요 누구야? 할 말 있냐? 할 말 있어 왜.. 뭔 말인데? 무슨 말 말 있어? 들어가도 되겠냐? 들어가도 되겠어 어디야? 어딘데? 어디 숨어있냐? 어딘지? 뭐야? 어디서.. 아따..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뭔 소리야? 잠깐만.. 조용해! 뭐에요? 우리 들어오게 조용하다고? 나 온께 갑자기 조용해진다고? 나 온께 조용해진다고? 있어봐봐 들어오지마 나 기계 용함께 어디야? 어디요? 지하로 나를 불러 지하로 나를 부르는거에요? 뭔지?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학교야? 감방이야? 학교야? 감방이야? 뭐에요? 뭐야 이거? 지하에 있어! 지하에 있어! 퍼퍼 때문에 안되겠다 야! 퍼퍼 때문에 안되겠다 지하 때문에 안되겠어 안에 있냐? 안에 있냐? 밑에 있냐? 밑에 있냐? 밑에 있냐? 밑에 있냐? 뭔 소리였어!! 와 가S 분명히... 무슨 문의야? 누가 사라져..? 누가 사라져..? 연탄..? 깜짝이야! 이리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리와! 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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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내가 밑에 없어 그럼 위로 올라갔단 소리야 가자 어디가냐? 대기 뭐여? 누구야? 너 거기서 뭐하냐? 너 거기서 뭐하냐? 너 몸이 왜이래? 너 몸이 왜그래? 너 몸이 왜그냐고 있어 봐! 있어 봐! 있어 봐! 있어 봐! 기난하게.. 아니다.. 뭐야.. 약간.. 걸은건 아닌데.. 어디갔어? 여기 왜 손가락으로 들어간거야? 여기로 손가락으로 들어간건가? 뭐야? 뭐야? 여기가 왜요? 뭐야? 여기가 왜요? 여기가 왜요? 여기가 왜요? 어디가? 여기로 손가락으로 들어간건지 모르겄다 여기로 손가락으로 들어간건지 모르겄다 뭐야? 뭐가 있는데? 저기로 왜 간거야? 올라간거야? 내려간거야? 뭐 때문에 손가락질 한거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나 했어요 서가지고 교실을 지친 감시라 근데 별다른 것이 없어 별다른 아무것도 없다니까? 뭔데 이런거에요? 기운도 없어서 여기 있었으면 올라갔던 내려갔던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올라가냐? 올라가냐? 올라갔어? 나 홀린 기분이다 홀린 기분이야? 나 홀린 기분이야? 봤어? 어디? 저기 창문! 저기 창문! 있어봐! 흙이! 잠시만! 흙이 안고! 뭐지? 이거 데리고 다니네 끌고 가네 저거 왜이래? 뭐야 이거? 저거 왜이래? 저거 왜이래? 대기 대기!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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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밑에서 뭐다니?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나하고 잠깐만 얘기 좀 해 보자 뭐 때문에 자꾸 도망다니냐? 학교 지금 끌고 다니는 거냐? 응 학교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끌고 다니는 거 같다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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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따라와 가자 태일아 뭐야? 여기 온 상태네? 하나만 얘기하자 이 정면쪽에서 내가 아까 전에 구신을 발견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상한 툭툭툭 소리가 계속 들렸었잖아요 맞죠? 근데 현재 우리가 이쪽으로 진입한 뒤로부터는 갑자기 소리가 멈쾌어요 지금 이쪽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간 건 아닌데 여기 한 번 보고 가자 있어! 다른 애가 이것 때문에 왔던 건가? 와.. 깜짝이야 사람이 죽고.. 그런 건 아닌가까.. 아까지마.. 잠깐만.. 뭐지? 뭐야 이거? 부탄가스.. 이것만 안타 있어? 뭐지? 자꾸 돌아다닌다니냐.. 자꾸 돌아다니냐.. 자꾸 돌아다니냐.. 뭔 소리가..? 묻진 태어내야.. 그대로.. 가져가지나.. 지금 잘 챙겨라.. 진짜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 직다든척이 많다.. 귀가 세다 간절한데 귀가 세 잘하면 찍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캡 준비 잘 하세요 캡 준비 잘 해 캡 준비 잘 해 오늘 귀 완전히 세다 뭔 놈이 한이 서렸는가? 몸이 이상해 뭔데? 이쪽으로? 아니구나 이쪽인데? 미쳐버렸다 못 가겠다 진짜 너무 무섭다 뭔 소리야? 동굴 속에 들어온 것 같냐? 현재 이쪽으로 누구냐? 누구냐?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 차 소리 아닙니다 여기는 차가 아주 차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아니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산속에 다니고 자 들어가 보자 가면서 물 먹도록 할게요 오늘 돌 때가 너무 많아 오늘 돌 때가 너무 많아 갔는데 몇 동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있냐?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있냐?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있냐? 여기서 막혀 풀숲 안에 뭐가 있는거야? 저 우계를 올라갔다가 나 진짜 가는거 아니야? 우리 갔다 온다지? 홀린 기분이다 여기는 뭐여? 이쪽으로 가는 것은 뭐여? 이쪽으로 가는 것은 뭐여? 이쪽은 뭐여? 꼬마인지 학생인지 아줌마인지 아잔가인지 할배인지 할바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단지 그냥 구신 기운 그것 때문에 그냥 따라 가는거에요. 지금 앞쪽에서 말소리 그리고 뭐 움직이는 소리 들린던 사람 와 이거 키운 장난 아니다 뭐야 이거? 키운 장난 아니다 내가 진짜 아침에 텐트가 된다고 했는데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무섭다 너 몇 살이냐? 몇 살이요? 뭐? 잠깐만 대충 뭐라도 좀 알고 올라갑시다 알고 올라가게 병이 있었던 건 맞는 거 같은데 여기 학교 학생같이 보여요 폐교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학생 구신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를 못 떠나고 보니까 학교에서 죽었던 거 같아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옮겨졌다던가 거신들은 그런 자리를 좀 자주 맴돌거든요 학교에서 아파서? 아니 다쳐서? 다친 건 아닌 거 같고 몸이 좀 불편해 보여 몸이 불편해 보이니까? 아파서? 공부하다? 얘기 좀 해 봐라 내 말 들리지? 내 말 들리지? 내 말 들리지? 내 말 들리지?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갔어? 갈등 방금 건물 소리 들린 거 들린 사람 있잖아 건물 소리 들린 사람이 있잖아 건물 소리 들린 사람이 있잖아 학교에서 또 소리가 났어 안에서 또 소리가 났어 안에서 또 소리가 났어 너 여기 학교에서 죽었냐? 여기 학교에서 죽었어 여기 학교에서 죽었어 여기 학교에서 죽었어 뭐야? 뭐야? 너 거기 뒤에서 뭐하냐? 거기 뒤에서 뭐하냐? 뭐야? 여기?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어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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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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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어디야..? 뭐하는 소리야..!! 왜 자꾸..!! 형으로 가시나.. 누구냐!! 진짜!! 계속 그러나.. 나 무서워 죽겠다 나도 미쳐버렸네 뒤에 누구냐?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나 우선하고 못가보았다 근데 진짜로.. 응 가자 누구냐? 뭐야? 뒤에서 움직인다? 뭐야? 왔다 뭐지? 누군데?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 창문 뭐야? 창문 뭐야? 와.. 창문에도 뭐있다 미쳐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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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가겠다 미쳐버렸네 뭔 소리야? 잠깐만.. 미쳐버렸네 진짜요 안건보.. 후쿠쿠 .. 마이콜스 와 나 진짜 너무 짜고 나 진짜 나 미쳐버리겠다 창문은 열려지지가 않네 왜 이 자리에 세서 죽어있어? 저 뒤에 하얀거? 저 뒤에 하얀거 뭐여? 저 뒤에 하얀거 뭐여? 뭐여? 어디갔어? 깜짝이야 나 진짜.. 약간.. 이쪽은 뭐야? 뭐야? 과학실 같은건데? 과학실 같은건데? 저 의자는 뭐냐? 너 안에 떠들어갔냐? 너 안에 떠들어갔냐? 너 안에 떠들어갔냐? 너 안에 떠들어갔냐? 안쪽에서 또 못하냐? 또 안쪽에서 못하냐? 조심해.. 채 빗혁 뭐냐? 못 쳐다 보냐? 깨끗아!! 움직인다!!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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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서 왜 자꾸 못하냐? 저기요.. 저기.. 전혀 뭐라고? 아파서.. 뭐라고? 가지마! 가지마라! 가지마라! 나한테 뭐 할말이 있냐? 나한테 할말이 있어 나한테 할말이 있어 있어봐 있으라고! 와 있으라고! 근처에 있다 너 다시 왔냐? 너 다시 왔냐? 다시 왔냐? 다시 왔냐? 다시 왔냐? 다시 왔냐? 왜? 뭐 할말이 있어? 뭐 할말이 있어? 할말이 있어? 어디로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뭐라는거야? 학교에서 잘 기다려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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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tissę 학교에서 뭐요? 박수 학교에서 일이 있었구만 Kenny 학교에서 일이 있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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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러분들 작구들이 진짜 많아요 작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기가 센 구신이 하나 있어 지금 작구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다 패스하고 있는거에요 다 패스하고 있다니까 아직 거기있냐? 한번만 한번만 나와줘 개야 한번만 하자 간만에 지대로 한 번 구신한거 지켰다 방금 한 번 살려라 회꺼지는 하지 말고 너 사연 얘기 하나만 들려주라 사연 얘기 하나만 들려줘 이렇게 좀 해주라 여기 있다가 또 갔구만 아까 전에 왜 다시 안나오냐? 아까 전에 왜 안나와? 여기 있냐? 여기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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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어딨냐? 뭐야? 여기저기 다 퍼진다 여기저기 다 퍼져 뛰어내는건 뭐야? 먼저 custod. 뭐야? 저기 누구야?? 쟤 못REASO ※돌ASO 보고싶어 어디 들어 온거야? 나머지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거 뭐지? 다 어디로 간거야? 계속 그렇게 기운을 냈다 저기 안에 또 있어 저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고 왔나? 저쪽으로 가서 기운이 없어져 버렸나? 여러분들 저쪽으로 가서 기운이 없어져 버렸나? 저쪽으로 옮겼나? 이걸 어떻게 가냐? 이걸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미쳐버렸다 뭐니? 기분이 더럽다 여기 들어가야 되지 뭐야? 뭐냐? 뭐야?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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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